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? 이거 치클레? 뭐 치클레? 처음에 난 초콜렛이라고 들었어 초콜렛 초콜렛이요? 사워크림 맛있잖아 싸워? 뭘 싸워? 약간 요콜렛 맛나는 시큼한 소스 싸운다고?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좋아 아 맨날 먹고 싶다 이거 멕시칸 고을 정국이가 어떻게 먹어야 하나 두대 먹게 근데 윤기 형이 겁나 좋았거든 나도 너무 좋아 뭐가 다른 거야? 뭐가 다른 거야? 스테이크 베더 스테이크 이거예요? 뭐 있어요 이거? 정국이가 이거를 먹어 옛날에 먹어보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다 먹어도 안 돼 다 먹어도 안 돼 밥 안 돼 숟가락을 먹는 게 안 돼요? 니네가 안 맵다는 걸 늘 잊을 수가 있어요 형님! 칠일이 있는 거에요? 형 형도 매워서 못 먹었어 고수인데? 아 근데 배고파 나 햄버거 씩 간다 아 나 핫수다 아 고수 못 먹겠어 아 정국이 먹은 게 뭐지?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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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같이 먹을래? 고수기 실패 조금만 더 다도 아니니까 아아 쉐기 쉐기 아보카도 넌 맛있어 먹다 보면 heißt 국' 중 최초 아보카도 helpless 스테이크 안 됐다 아 저를 어